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! 안녕하세요! ysł 안녕하세요, 시영입니다 오늘은 짜잔~~ 몰티저스 먹방 레츠고! 잘 먹겠습니다 먼저 너무 맛있다 드세요 맛있다 아삭아삭 고춧가루 단면이 과자처럼 되어있네요 와, 단면이 과자처럼 되어있네요 마지막은 폴을 만들어서 너무 매운 예술 이렇게 너무 매워요 이렇게 소금을 얻어낸다 조금만 더 더 맛있고 고기지않음 참기름 매우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또 만나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다 코아지처럼 먹기 오레오 진짜 맛있어요 생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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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4일 전부터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 난리난리를 치면서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이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몰티저스 준비했습니다 자 다시 치즈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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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4일만에 영상 찍은 것 같은데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죄송하구요 앞으로는 많이 많이 업데이트 할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 몰티저스 되게 맛있네요 냉장고에 두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꺼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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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